지난번에 올린 제 영상에 어떤 남자 시청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최근에 만났던 30대 중반 여자인데 외모는 괜찮았어요. 교제하다가 프로포즈로 호텔과 반지 2,500만원짜리 다이아를 요구하더라고요. 본인은 1억 모아놨을까 말까 한데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렇게 이제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남기신 걸 봐서는 지금 관계가 좀 안 좋으시거나 헤어지시거나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거를 그 주변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20대, 30대 남자분들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리액션이 많았고 40대, 50대 남성분들은 해줄만 하다. 사랑하는 여친이랑 결혼을 할 생각을 했으면 웬만하면 해주거나 진짜 싫으면 그냥 헤어지면 됐지. 뭐 그런 얘기를 왜 써놓느냐. 찌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뭐 다른 분은 프로포즈 반지는 그 남자가 버는 연봉의 절반 정도 가격을 해주는 게 원래 적정한 거다. 연봉 5천만 원의 남자라면 2,500만 원짜리 반지를 해주는 게 그게 적정한 가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세대별로 좀 관점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고 확실히 40대 이상 남자분들은 남자가 그냥 여자한테 해주고 맞춰주는 그거를 디폴트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기본값이 다르게 잡혀있다 보니까 20대, 30대 남자들이 그 선배들을 봤을 때는 폭우처럼 보이지만 그 세대의 남자들이 그 아래에 있는 동생들을 봤을 때는 남자놈이 왜 이렇게 찌질하냐. 저래가지고 가장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35세의 외모가 예쁜 여성분이 이 2,500만 원짜리 반지를 요구를 했다는 거는 일단 자기 주변의 친구나 언니들 중에서 그 정도 반지와 예물을 받고 결혼을 한 누군가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고요. 그동안 자기 친구들이 시집을 갔던 그 남편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주는 성향의 남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이 남자친구분이 기분이 나빠서 찾다,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이 마음을 고쳐서 소박하게 결혼을 하게 될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35세의 여성이면 30대 남자도 만날 수 있고 40대 남자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대부터 40대에 있는 남자분들의 성향이 여자한테 호구 잡히기 싫어하는 남자분들과 자발적으로 다 해주는 이 남자의 성향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남자는 2500만 원짜리 반지를 그냥 흔쾌히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연애 시장에도 이혼 남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분들이 자기가 예전에 했던 그 연애 방식대로 아니면 자기는 한 번 갔다 왔으니까 30대, 40대 여자들도 대우를 해주다 보니 지금 20대, 30대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빨리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 세대, 두 세대는 더 지나야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애에 대한 남자분들의 세대 차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좋은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